안녕하세요 포마석부의 강창성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수의 극한의 응용 극한의 응용은 무조건 1단계보다 변수 파악 2단계 해당 변수에 관련된 식 세우기 수학적 지식이 필요해 그 지식이 상식이 됐으면 좋겠어 알겠어 상식이 필요하다 좋아 모르면 지식 안되면 공부하면 되겠고 3단계 계산 이렇게 진행한다 자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오른쪽 그림 같이 함수 y 퀄 2분의 를 세고 그래프 위 한 점 p 하고요 원점 지나는 중심이 뭐 있어요 그려볼게요 일단 해봤자 안하다니까 자 원을 먼저 그립시다 다음에 원위를 지나는 y 퀄 2분의 를 세곱이요 쉐어랏 쉐어랏 이렇게 그렇죠 또 올라가야 되겠나 그렇죠 y 퀄 2분의 1x이고 빨간색 이차함수가 있고요 노란색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요 중심이 y 축이 있는데 한 점 p와 원점을 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은 어떤 원이냐면요 여기 한 점 p 를 지나고요 다음에 어디로 지나요 여기 원점도 지나요 그렇죠 그리고 중심은요 y 축이 있는 원이니까 확정되어 있어요 왜냐면 원은 밑지수 3개짜리 노리거든 근데 이게 동점이긴 하지만 정점 하나 여기 하나 당연히 여기도 하나 이렇게 세 군데가 잡혀있기 때문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일 때 자 이때 전 p 가요 전 p 가 누굴 따라서 누굴 따라서 그래프를 따라서 원점과 하나씩 다가가 쓰기를 이렇게 쓰는 거 리미트 전 p 가 원점 5에 하나씩 다가갈 때 써 볼게 이때 원의 중심 c 가 하나 c에 c에 y 접혀요 지금 문제는 모르는 게 이거거든 이거는 지금 변수 설정을 안 해놨어 잘 봐 지금 문제가 저런 상태고 p는요 여기 또 y equal 2분의 1x로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원은 원점과 2점과 중심이 y축에 있는 노란색 원이 있어서 이때 p라고 하는 점이요 원점으로 하나씩 다가갑니다 이렇게 다가가요 그렇죠 다가갈 때 이때 점 c 점 c는 뭐예요 이 원의 중심이죠 원의 중심 점 c에 점 c에 y 좌표요 y 좌표 y 좌표 뭐라고 할까 이대로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대로는 뭐 점점 뭐 말 안 돼요 그러니까 변수를 설정해 갖다 해요 설정 그렇죠 변수 파악인데 파악이 안 되니까 설정하자 뭐가 변수야 p가 원점으로 갑니다 p의 x 좌표 선생님이 t라고 할게요 그렇죠 y 좌표 뭡니까 당연히 2분의 1 t 제곱 할 수 있겠죠 됐죠 이해갔어요 그 다음에 p가 5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 말 어떻게 바꿔요 리미트 p가 5로 간다는 얘기는 변수 t가 어디예요 t가 0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t가 0으로 갑니다 c에 y 좌표 한글로 쓰기 그러니까 c에 좌표를요 이거 항상 y축이 있으니까 0,r 이라고 할게 간지는 어차피 r이니까 알겠어요 0,r 이라고 하자 따라서요 이때 c에 좌표 r이 어디로 가는가 이거야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여서 줄 수도 있지만 안 주고 이렇게 불라불라 말로 떠줄 수도 있다고 그냥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자 일단 식세 먹고 변수는 t예요 얘가 변수야 2단계 여기 있는 거를요 누구에 관한 식으로 t에 관한 식으로 이 r을 저 c의 중심에 저 원의 중심에 y 좌표 r을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t하고 r에 관계식 하나만 있으면 이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렇죠 관계식 원은 뭐예요 원은 떠들어 원은 중심과 반지름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 이게 r이잖아요 이게 뭘까 이게 얘도 반지름 r이겠지 그렇지 됐어요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랑 같다고요 r과 같다고 그러면 t와 r의 관계식 하나 나오지 나오면 끝났지 왜 r을 t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니까 그거 어려워요 안 어렵다 알겠죠 차분차분 생각해봐 따라서 중심과 반지름 이 거리 pc 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루트에 t 빼기 0의 제곱 t 제곱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t 제곱 마이너스 r의 완전 제곱 그렇죠 액투마에 관해 완제 와투마 와완의 완제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 거리가 뭐랑 같다고요 반지름 r과 같다고 됐어요 이제 우리의 목적은 이제 r을 t로만 표현하면 되는 건데 관계식이 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r을 t로 표현해볼게 갈까 양면 제곱합니다 t 제곱 더하기 얼마입니까 4분의 1 t 4승 다음에 마이너스 두 배 앞뒤컷 하면은요 t 제곱 r 다음에 더하기 r 제곱이 r 제곱 이렇게 그렇죠 이건 지금 루트 날린 다음에 t 제곱 이거 제곱한 거야 제곱해주면 응아 제곱해주면 두 배 앞뒤컷 t 제곱 응아 플러스 r 제곱 이것이 r 제곱 됐어요 양면 제곱했다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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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죠 우리의 목적은요 r을 t로 표현한 거니까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따라서 t 제곱 r은요 t 4분의 t 4승 더하기 t 제곱 되겠고 따라서 r은요 r은 t 제곱 나눠주면요 4분의 t 제곱 플러스 1이요 됐네요 그렇죠 저 r 자리에다 물집어 넣어 4분의 t 제곱 플러스 1을 괄호해서 넣어주시라고 여기다가 4분의 t 제곱 플러스 1을 넣어주고요 3단계 계산 t가 0으로 갑니다 0 더하기 얼마입니까 1로 다가가네요 알겠죠 됐어요 1이 정답 중화식 문제 쉽죠? 쉽잖아요 어려워요? 어려우면 일단 다시 극한 응용 이론 다시 보고 1단계 변수 파악인데 일단 문제에서는 불라불라 이렇게 말로 묻고 있어요 말로 묻는 건 우리가 접근이 안 되니까 변수 파악 잘하시고 이걸 t로 하든 a로 하든 k로 하든 알파로 하든 닐 맘대로 해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y가 돼 알겠냐 변수는 중요하겠죠 온 다음에 c에 y 좌표를 한글로 쓰지 말고 이걸 r로 하는게 좋겠지 그렇지? r로 하든 뭐랄까 p로 하든 알아서 변수 설정하다 문자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이게 1단계 2단계 뭡니까? r과 t의 관계식 하나 얻어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r을 t로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2단계 됐어요? 2단계 2단계까지 가면요 그 다음에 0으로 3단계 1 이건 껌이죠 그렇죠? 할 수 있겠죠? 자 마무리 문제 자 마무리 문제는 이제 분석하는 문제인데 이제 좀 더 어려운 레벨의 문제를 진입하기 이전 상태의 문제다 알겠어요? 이전 상태의 문제 봐봐 함수 y 콜 절대값 액점마일 절대값 액점마일이요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볼게 절대값 그래프는요 당연히 당연히 싹싹 그릴 수 있어야 돼 얘는요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그걸 꺾고 올렸으니까 자 저기 있던 절대값 그래프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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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야 이게 y 콜 절대값 x 제거 마이너스 여긴 당연히 절대값이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이 정도면 금방 그릴 수 있어야 겠다 알겠어요? 금방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노란색 그래프가 즉선 y 콜 T와 만나는 점의 갯수가 ft예요 그쵸? 즉선 y 콜 T요? y 콜 T와 얘랑 얘랑이 만나는 점의 갯수요 이게 ft래 그러니까 일단 ft값은요 ft값은요 ft값은 어떻게 나올까요? 만나는 점의 갯수니까 항상 얘는요 0 이상의 정수 다시 말하면요 음이 아닌 정수값으로 나오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자 y 콜 T니까요 T가 음수일 땐요 ft? 무슨 이름이 ft요? t가 음수면 이거 어떻게 t는 y는 마이너스 이거 뭐야? 이런 상수 상수 맞나? 안 만나? 안 만나지 안 만나지 그러니까 T가 음수일 때는 안 만나요 그쵸? 따라서 ft를 굳이 써주자면요 ft는 0개예요 0개 언제요? t가 0보다 작을 때는 0개다 0개 그쵸? 그쵸? t가 얼마가 돼야죠? t가 0이 돼야지만이 x축돼서 처음으로 몇 개 만나 눈으로 보이지? 몇 개 만나? 한 점 두 점 몇 점? 두 점 따라서요 만나는 점은 두 개 언제? t가 0일 땐 두 개 변수는 t야 지금 t가 좀 더 커지면 어떻게 해요?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만나죠 그쵸?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네 개 만나지? t가 얼마일 때까지? 1일 때까지 그쵸? 따라서 t가 0하고 1사일 때까지는요 몇 개요? t가 1이면 몇 개? 하나 둘 세 개 그쵸? 세 개 그쵸? t가 1보다 커지면은요 그러다 커지면 이제 어떻게 돼? 몇 개의 점? 당연히 두 점 밖에 안 만나죠 그쵸? 아무리 올라가도 소개 이게 뭐야? ft의 그래프야 y컬 ft라는 함수 알겠어? 함수야 물론 이 상태에서 문제 풀 수도 있지만은요 좀 더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래프도 그려야 돼서 그래프하면 잠깐 그려볼게 그래프 여기다 그릴까? 여기다 그릴까? 지저분하네 그쵸? 여기다 그릴까? 샤샤샤 t 0 마이너스 t t축 마이너스 1 보여요? 다음에 1 이렇게 넣죠 t가 마이너스 1 t가 0 0일 때네요 0하고 1일 때밖에 없나요? 0하고 1일 때네요 좋아 t가 0보다 작을 때요 일단 0을 따라갑니다 그래프가요 샤샤샤 이렇게 0을 따라가 슛 0을 따라가요 0을 따라가요 0일 때는요 2를 따라가요 0일 때는요 1, 2 2에요 2 다음에요 0과 1 사이에서는요 4를 따라가요 3, 4 방구뻥 4 방구뻥 이렇게 그렇죠? 1일 때는요 1일 때는요 3을 따라가요 3 중간에 3이 있고요 다음에요 1보다 클 때는 2를 따라가니까 빵구뻥해서 이렇게 나가요 그렇죠? 이 노란색 그래프가 y equal ft의 그래프에요 알겠죠? 됐죠? 자 문제는 요구했던게 뭘 물었냐면 이제 리미트 리미트 t가 0에 우극하니 ft 리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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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가 0에 우극한 ft 이 값하고요 리미트 t가 1에 1에 우극한 ft 요 요거 알파 베타 구해보래요 야 이거 눈 있죠? 눈 달렸죠? 극한 보는 눈만 쓰면 돼 t가 0에 오른쪽에서 0에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가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4를 확 찌르고 있죠 이 값소리마다 4로 다가갑니다 알겠어요? 얘 같죠 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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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 우극한 1에 우극한 어디로 가고 있어요? 2로 가고 있죠? 2로 다가가요 그쵸? 따라서 4 더하기 2가 아니라 이게 알파 베타인데 나누래요 얼마입니까? 2분의 4는 얼마입니까?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몇 번? 2번 됐어요? 요 문제는 우리가 킬러 문제로 가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 반드시 이해할 내용 봐요 봐 주어진 함수 절대극 함수 그리는 건 껌이죠 그쵸? y equal x 제곱 마이너스 1 그린 다음에 꺾고 올려주면 돼 응? 그려놓고 y equal t라고 하는 직선이건 1차 함수건 상수 함수건 오르라 내리라 하면서 이 두개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새롭게 ft로 정의된거야 교점의 개수 그러니까 빨간색 왔다갔다리하는 t에 따라 왔다갔다 t가 변수야 t가 왔다갔다하는 어? 전원과 어? 노란색 교점의 개수가 ft 따라서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는 ft를 다 구해줬어요 다 구해주고 그린깔이 그려줬어 왜? 이거보다 더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다 파악하고 그림까지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지 사실은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풀려면은 이거 바로 독해할 수 있으면 좋아 t에 0에 오른쪽에서 ft요? 이게 뭐야? 이거 다 독해했다면 t에 0에 오른쪽은요 어떻게? 0에 오른쪽 t가 0보다 클 때에서 0으로 떨어질 때죠? t가 0보다 클 때에서 떨어질 때니까 0보다 클 때에서 0으로 하나씩 다 갔어 안 갔어? 이 빨간색 진짜 다 안 간 거야 다 안 간 거야 다 안 갔을 때는 몇 개? 보여 보여? 하나 둘 셋 네 개 알겠냐? 네 개 여기서 바로 읽어줄 수도 있어 이게 독해가 돼 있다면 사실은 이거누 선생님이 ft를 분석한 다음에 더 너희들한테 더 어려운 문제로 이걸 가지고 더 어렵게 어렵게 더 낼 수가 있거든 해석한 다음에 어? 여기까지 그릴 수 있어야겠고요 네 개 이거 이 문제 푸는 걸 껌이죠 왜요? 1에 5칸이요? 1보다 플러스 무한성형이니까 1의 위쪽 y퀄 1보다 약간 위쪽에 떨어질 때 이야기야 1까지 다 갔어 안 갔어? 안 갔지? 이 그래프가 상수함수가 안 갔지? 안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개가 아니라 몇 개? 두 개겠죠 따라서 2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 그래프 상태에서 이 ft가 뭘 말하는지 여기서 바로 독해할 수 있으면 더욱 더 좋겠다 알겠어요? 이 문제 풀 땐 그렇게 끝나는 거고 어? 당부상 새롭게 정리는 함수가 있습니다 해당 변수가 바뀔 때에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요 정확히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길러나가야지만이 킬러 문제로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다 됐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에요